64강 비출부 64강전 시구장 두번째 게임 유리키드의 좋습니다 좌익선상 페어선언 좌익수 이재공잡아서 제3국 쳤습니다 중견수 좌익수 중견수 좌익수 넘어가나요 옴런 홍성민 선수 투런옴런 자 1루주자 뛰었고 쳤습니다 자 먼저 스타트를 걸었던 1루주자 3루까지 여유있게 타자주자 1루에서 멈춤 4국 쳤습니다 좌익수 우익수 아 중견수 자리잡았습니다 중견수 잡고 3주자 태극 홈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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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사이 2루주자 3루까지 5주자 3루 쳤습니다 좌익수 중견수 중견수 넘어가려요 와아아아 와아아아 홈런이 또 여기서 나오네요 투런옴런이 와 대단합니다 점수는 자 1루 2자 주자 뛰었고요 자 공 못 던집니다 어우 슬라이딩까지 오승철 선수 자 주자 2루 주자 뛰었고요 3루 홈 빠졌습니다 자 3루 홈 빠진 사이에 홈까지 쳤습니다 아 2루 주자 2루로 2루 아웃 1루는 해야 되겠죠 아 주자 뛰었고요 공 빠진 사이에 3루 주자는 쪼밍 쳤습니다 3루 유격수 잡아서 2루로 2루 아웃 박효완 1번 타자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3루 찍고 3루 3루만 아웃을 시키네요 홈런치고 3진당구 쳤습니다 3루수 아 3루수 놓쳤어요 그사이 2루 주자 3루에서 멈추고 아 쳤습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쳤습니다 어 좌익수 뒤로 뒤로 아 벤스 맞고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 2루에서 아웃 1루로 1루에서 아웃 동 발 крут 명살 플레이 though 쳤습니다 큽니다 좌익수 아 상담 어 아 앞으로 털어지네요 서 þec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길게 1루로 오우 나이스 플레이 아우 3루수 나이스 플레이네요 2루수 잡아서 길게 1루로 2루수 잡아서 길게 1루수 잡공 예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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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으나 오나와 솔로아 다운로드와! 까두어! 까두어! 다운로드와! 까두어! 까두어! 왔네! 까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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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 조 바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